어린애는 단별도 많고 헤라 칭칭 나네 바다의 애는 애기는 많소 헤라 칭칭 나네 거제 애는 손도 많소 헤라 칭칭 나네 우리네 살림살이 헤라 칭칭 나네 말도 많고 헤라 칭칭 나네 이 손도 동 다 냉기도 헤라 칭칭 나네 산달송이 제일이다 헤라 칭칭 나네 환청에는 대박도 많소 헤라 칭칭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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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컸대 멸치 게이나 칭칭 나네 왼포에는 대구가 풍냐 게이나 칭칭 나네 맛이 좋다 컸대 펴고 게이나 칭칭 나네 게이나 칭칭 나네 게이나 칭칭 나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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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나 칭칭 나네 거제도로 유라 보소 게이나 칭칭 나네 해는 다 걸려기에 게이나 칭칭 나네 선전 속을 걸어서 게이나 칭칭 나네 바라바라 밝은 나라 게이나 칭칭 나네 인생의 기돌던 나라 게이나 칭칭 나네 원활 속에 우림은 게이나 칭칭 나네 저도 보고 있을 테지 게이나 칭칭 나네 알아와 보지 마라 게이나 칭칭 나네 게이나 칭칭 나네 게이나 칭칭 나네 게이나 칭칭 나네 나도 예고는 싫어 게이나 칭칭 나네 외도 가서 건너고 게이나 칭칭 나네 각가도 좀 구경가자 게이나 칭칭 나네 지금 따로 끝만 가자 게이나 칭칭 나네 내 용산 줄기 따라 게이나 칭칭 나네 허용이 춤을 춘 이쪽 게 있으면을 다 게이나 칭칭 나네 예창 날래 공사 놀아 게이나 칭칭 나네 예금 하늘 구경가자 게이나 칭칭 나네 과거의 몸을 실어 에이 나 칭칭 나네 도가서 걷도 받네 에이 나 칭칭 나네 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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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 칭칭 나네 살도 돋나 살도 돋나 에이 나 칭칭 나네 성산에 올라거니 에이 나 칭칭 나네 천지가 여기로 나 에이 나 칭칭 나네 여기로 나 에이 나 칭칭 나네 과 함께 천년 만년 에이 나 칭칭 나네 stayina Tritche n they 가니야 칭칭 나네 stayina ching-ching l'ane 때이 나 칭칭 나네 헤이이 나 칭칭 나네 헤이 나 칭칭 나네 헤이 나 칭칭 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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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무대를 위해 애써주신 혜재 영등호광대 박기수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오늘 한 5천명이 오니까 정신이 왔습니다 어쨌거나 부대에서 오신 분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즐감기도 오고 조금마도 오고 저 문제 알지도 없는 분이 다 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덕분에 그 지식인 덕분에 우리가 좀 자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운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로가 서로를 믿고 한번 우리가 한번 나와봅시다 영등호광대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교랑 감사합니다 하늘 아래 첫동네 선생님의 가게를 이 분화가 한복판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시공간이 협소한 에러도 해소하고 화사하게 꾸며드리겠습니다 블루그는 신교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상품 서비스 기술 재능 등을 소상하게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온라인 광고 매체입니다 헨리 포드가 기족들만이 타던 자동차를 대중화하였듯이 저는 여러분의 비니스 헬퍼가 되겠습니다 주저없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